얼굴 faces 얼굴 용 얼굴 용 이라고 읽죠 The New English Cherokee Dictionary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카덩 우카가 얼굴이죠 날이 추운데서 추운 지역에 살다보니까 혀가 좀 덜 풀려서 우쿠 우쿠 코리아는 얼굴 우쿠 우쿠 우카덩 그 다음에 믹맥 부족 믹맥 캐네디언 우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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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죠 우쿠 우쿠 다 비슷하고 그래서 체로키 고구려 땅에 살던 체로키 부족도 한자 한자 말을 한자를 알았다 그 증거죠 우쿠 덩 얼굴 용 그래서 이 얼굴 용 우리 조상들의 얼굴 용 얼굴 용 이렇게 외우던 방식을 이 사람들은 통째로 얼굴 얼굴이라고 사용을 하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용안 얼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하죠 전통적인 한국 얼굴이고 용은 또 한자말 조합할 때 만들죠 용 이런식으로 체로키도 한자를 알았다 고구려 땅에 살던 사람들이 되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보면 우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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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나다가 워낙 추우니까 밍맥이죠 밍맥 인디언입니다 캐나다에 삽니다 이 노바스거티아 뭐 뉴펀드랜드 캐나다에 사는 그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혀가 조금 자 우쿠 우쿠 얼굴 얼굴 자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이제 보면은 페이스 얼굴 체로키가 아메리칸 우카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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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용 용이라는 게 꼭 룡 룡 룡 룡 룡 용 다 같은 발음이 그렇죠 지금이야 자세하게 세분이 되어서 그렇지 자 밍맥 캐네디언 믹맥 캐나다에서는 밍맥 욱싱 욱 울쿨 울쿨 한국어 얼굴용 이게 뭔가 좀... 그림이 좀 이상하죠? 이거. 이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. 1, 2, 3, 4... 잠깐만요. 그렇죠. 뭐가 좀 이상하다 했다. 그죠? 이리로 가야 된다. 이리로 하나 더 가야 된다. 그죠? 이렇게. 얼굴용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체로키가 얼굴용. 고구려 때부터 사용하던 말을 이 사람들도 사용을 했다. 지금 우리가 얼굴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카등, 얼굴용 이거를 얼굴이라고 사용한다. 얼굴용. 얼굴등. 우카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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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. 우쿨.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캐나다는 또 이 부분만 사용하죠. 우쿨.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.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인디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5번째ihilıs인 그녀들이 서로 coloca야 된다는 núcle. 아메리카노Em